안녕하세요 히로티비의 마리오 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티비의 스마트 준서입니다. 마리오 머리 세워야죠. 아까 마리오 머리 세워야죠. 아까 마리오 머리 세워야죠. 아까 마리오 머리 세워야죠. 자 뭐 어쨌든 어? 내 날 무엇을 세워 보려면 아 이거 그냥 앉아서 생각하자. 자자. 잠에서 생각하자. 잠에서 생각하자. 잠에서 생각하자. 아 안되겠다. 아 모르는 거 없는데. 아 작업대로 찾아봐야겠다. 우리 이번에는 자 오늘은 하살 제조대로 만들어볼 겁니다. 하살 제조대로 저는 요거 부시돌 2개 천낭 목재 4개 있어야죠. 부시돌 2개 나 천낭 목재 4개 있어야죠. 그거 모으기 쉬운데? 네. 천낭 목재 나 잠깐만. 나 부시돌 1개 있거든? 뭐야? 전 부시돌 1개 있어야죠. 부시돌 어디갔어? 부시돌 어디갔어? 아 부시돌 없어. 나 부시돌 없어. 아 굴증 1개 있어. 아 굴증 1개 있어. 그래? 응 맞아. 뭐하고 있어? 너. 야 올라와. 야 쟤는 그걸 찾고 있다고. 뭐를. 이거 꼭 찾았다. 아 굴증 1개 있어. 아 굴증 1개 있어. 아 굴증 1개 있어. 엄빈 어 굴증 2개 있어. 또 떨어졌어 오마이갓. 안 된다. 어떡해 나도 떨어졌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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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떨어졌어 어떡해. 잠깐 내가 좋은 생각이 생각이 났어. 우유가 내려가는거야.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 돼 근데 바로 돌이 있잖아 다시 간다 이제 해야 돼 2 안되겠다 돌고끼를 들고 가야겠고 누가 있는 건 어디야 어 뭐야 어디야 아이고 아니 아 죽었는데 아 뭐야 아 이건 말도 안 돼 어디였어 떨어진 곳 어디였어 내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아까 내가 곡괭이를 찾아야겠어 상자에 있어 정답 내 힘으로 정답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아 내가 어청 잘 어청 잘 만들어 놓은 그게 어떻게 어떤게 어디가 누구 부모인가 어디가 누구 부모인지 잘 모르겠어 나의 집이야 근데 어떻게 올라와 계단 안 돼서 올라와야겠지 헉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럼 너 올라오고 나서 내가 올라갈게 어 다 왔다 우와 대박 용암이 있어 어 뭐야 저거에 금이 있어 저거에 금이 있어 저거에 금이 있어 어디에 금? 아 금이 있어 금 오마이갓 여기 들어있다 도움말 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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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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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휴 에휴 왜 너 할 땐 지국수 있어? 나 이탭 나도 없어 처음 할 땐 만들어야지 아니야 나 갈 수 있어 나도 난 안전한 곳에 빠트렸어 영암이 없는 곳에 빠졌어 괜찮아 아 난 빠져서 안 돼 오케이 아이 난 우편한 거 줄게 새로운 칼이랑 그런 거 줄게 나 그런 거 다 있어 근데 어디였잖아 어디였는지만 알려주면 찾아줄게 여기야 내가 알려줄게 여기 우와 떠졌어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어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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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비켜봐봐 내가 올라가는 곳 만들어 줄게 올라가는 곳 올라가는 곳 왜 올라가는 곳이 안 만들어져 아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놨어 이제 됐어 뭐야 여기 찍었어 오마이갓 여기 지금 큰일 났어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안 돼 내가 있는 곳으로 떠졌어 오이 오이 지금 망했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 내 소중한 내 소중한 어 그게 없어졌단 말이야 나는 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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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내가 제일 갖고 싶었어 내가 제일 갖고 싶었어 내가 제일 갖고 싶었어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오늘 양도기가 없어졌단 말이야 와 왜 아이템이 없어 이 구멍이 아니었나 봐 이 이 이 이 어이구 어째어 어째어 이 이 이 이 나 나 나 나 생각이 났어 나는 아이템을 구하고 말구 뭐야 뭐야 이거 자체 걸렸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있는데 그 작전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아이템은 어디 갔어 내 아이템은 그게 안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 명이 떨어지면 우리도 다 죽는다고 거기로 숭어 이동 둘 다 하지 말고 이거 따라오지마 따라오면 나도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이템은 다 잊혀져 갈 거야 자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현재 사이트를 다 모았어 이렇게 다 조금 했어 저게 다 쫄깃긴 하네 양동이가 없어졌단 말이야 철기를 얼마나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있어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만두는 거 있어 그리고 내가 흘리게 만들었다는 건 이렇게 다 흘리게 만들었다고 아이쿠 아이쿠 찾았다 잠깐만요 여기가 지고 내가 뭐 할 거 있거든 아우 물을 왜 다 꺼 아이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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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있다 어 나도 되고 나도 되고 싶어 어 근데 고끼가 있어야 돼 내 고끼? 응 고끼 아 너무 어려워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말이 안되는데 뭐 이리 나오면 되겠네 뭐 이리 나오면 되겠네 금속일 자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제가 힘내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곱게잉이 만들어 곱게잉이? 곱게잉이 곱게잉이까지 만들어 아이쿠 나 곱게잉이 없고 산밖에 없고 칼밖에 없는데 아니 곱게잉이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마을에서 갖고 올게요 고 뭐 자아 자아 요기 오 bol SARS 손 켜세요 그런거 재미 없거든요 집 벽 흥 흥 히브라 히브라 그다음에 작업대 1개랑 작업대 1개랑 작업대 1개랑 작업대 1개랑 만들어주세요 뭐 그 다음에 다시 이런걸 모아가지고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해서 찍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런거야 이렇게 가지고 자 저건 이거 줄게요 됐죠? 소리 됐죠? 콧깽이 자 이제 콧깽이를 두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걸로 가지고 한개 있는 유산지 줄게요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아 물이 없어 땅굴로 팔거잖아요 니 없으면 어떡하지 물이 없어 물이 없다니까 가지고 물 팔거야 알겠는데 너무 오래 그 다음에는 이거 빨라? 아 뭐 안 빨라 빠르게 빨라는데 나중에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오후 엉뚱 아 뭐야 자 됐고요 근사장에 중간에 찍으러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작업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듭니다 여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한 이쪽 레이즈 만들어야죠 막대기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막대기 필요해 나 막대기 이거 막대기 필요하긴 필요해 막대기가 필요한데 석탄이긴 했는데 막대기가 필요해 오케이 막대기 줄게 너 막대기 써줘 봐 다 줄게 다 줘 그 다음에 됐다 킥볼 만들어볼까요 2 오케이 16개 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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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 2 1 3 4 4 자 이제 여기 둘게요 아 윤선이 일로 와봐요 제가 돌고깅을 눌게요 빗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니지 자 일단 자가지고 뭐 이리 가지고 아 뭐야 아 뭐야 오늘은 크림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 예 오케이 오야 안 돼 오야 안 돼 내 곱깅이가 없어졌어 오마이갓 내가 줄게 내가 돌고깅이 줄게 오케이 제가 집으로 올게 윤선태 역시 안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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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게 일로와 아 아 내가 보고 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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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도와야겠다 뭐야 찌찌꺼 찌찌꺼 근데 가자 아잇 근데 안돼 뭐야 뭐야 아 왜 흰 거 같게 왜 떨어져 아 뭐야 승강이 좀 해봐 아니 승강이 하면 안되데 여기 돌구동인데 그래 그럼 하이테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줘 나한테 다 먹었어 내 하이테를 저기 있어 그래 그러면 그걸 파고 내려가 아니요 차음이 가지고 내려가 봐 아니 이거 다 해 하이테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승강이 좀 하는 거야 승강이 좀 할게 승강이 좀 할게 하이테를 모았어 내 아이템 응 모았지 안 모을 줄 알고 양동이 줘 양동이 먼저 양동이 없는데 양동이는 없잖아 나한테 내 아이템 그러니까 양동이 없다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다 줬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저기 저기 양동이 아 없어? 아 진짜 아 이건 내거지 뭐야 미치겠네 왜 원래 양동이는 그 영화에 빠졌으니까 말이지 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우 아니야 만들어 줄게 이건 조용하다 못만 줄게 이건 조용하다 못만 줄게 저기 써야 되잖아 양동이 말고 금동이 없나 금동이 만들 수 있는 나 그거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야 양동이 금동이 이럴 안 양동이는 원래 없었고 양동이는 제가 없어져도 될것 같거든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오네 어 있네 아 이제 다시 보야돼 상징도 없고 다행히 이 상징은 있네 이기기 조약돌 뭐야? 조약돌이 없잖아 안돼 조약돌이 없어서 보니깐 소스 지우 어어 어어 소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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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렇게 철이 되게 나있어야 돼 철이 되게 재밌어요 한참 걸쳐서 철지는 거잖아 펄펄 울지 마세요 그런 곳도 가고 않는 곳에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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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긴장하게 내일 아빠가 오면 아빠한테 치워치 해달라고 말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솜이 오는 날 아닌데요? 아니 어떡하지요?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네? 그럼 이 손이 오는 날이야. 저도 금괴를 찾아야 된다고요. 금괴. 왜 얼마나 멋진데요? 멋진 금괴를 안 찾으면 어때요? 이건 진짜 흔적이야. 이건 진짜 슬퍼줘. 나는 그런 거 찾고 싶지만 나는 저기에 용암 넘어야돼. 저기야 저기. 저기야 저기. 금괴 갖고 금괴 갖고 금괴 갖고 해. 금괴 갖고 해. 알겠지? 들어가 봐. 되어 jobs so you can't drop it. 으고 quit let me continue. 그렇죠? 전 이거 조언을 좋아. 괜찮아? 어이구 우와 잘했어 너 이거 먹어 그리고 나도 반씩 넣어주기도 해 알겠지? 이거 돼? 널 뽑았는데 너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철고킹이 철고킹이 어 안돼 안돼 없어 아니 철고킹 만들어야 된다니까 줄거라니까 좀 이따가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어 레드스톤 있어 저 레드스톤 아니야 아니야 빵집은 레드스톤이야 보자 리스톤 어 이거 안돼 안된다 오늘 다 망했어 장사 망했어 우후 아니 괜찮아 그냥 그래도 5년 3일까지 그럼 구독과 잠깐만 잠깐만 아까 올 때까지 종민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어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찾으러 찾아달라고 하고 강동영한테고요 그렇게 아니 참 수른미님 많이 해볼 때 모른다니깐요 저기요 아 그러면 그러면 계속 기다리도록 기다려와서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모아보고요 그래서 Celebrity 이런 은은한테 떨어졌는데 아이들 많이 모았다고 어 뭐 아 서른미님한테 많이 치고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안 못하네 자 뭐 이렇게 집을 꽤 플레이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떨어지시면 뭐 처음보는처럼 뭐 계속 그렇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 재밌었습니다 아니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 안녕 뿅 뿅